부산 갔을 때가 제가 첫 호텔을 가본 진짜요? 되게 좋았어요 부산 좋지 워터파크 가기 와 워터파크 네 워터파크 그거랑 여름에 관련된 추억들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여름, 방학, 바캉스 이런 것들이 진짜 제가 후보 6개까지 진짜 찍으면서 백초! 진짜 제가 후보 6개까지 진짜 찍으면서 백초! 지금 뭐해? 갑자기 밖에 뭐가 있어가지고 잠깐 머리 갈아버지 여기 오시면 안돼요 여기 오시면 안돼요